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싸리 늦게 9월 달에 갈까 하다가 그래도 더울 때 물에 발을 담가봐야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가기로 했는데 아 3일 내내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걱정이에요 지금 서울 날씨는 지금 너무 좋거든 햇빛 쨍쨍해 지금 날씨 좋은데 그래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으로 가는데 거의 4시간 동안 너무 먼 길을 가야 해가지고 차가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차를 저희 구단주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 넓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차를 쓰고 이제 돌려드려야 될지 다른 차 온전히 좀 서툴러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일단 너무 좋아 승차감이 너무 좋아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차 진짜 좋다 그치? 차 바꾸고 싶어졌어 뒤에 에어컨 어떻게 켠지 한번 봐봐 바람이 안 나오는데 에어컨 깰지 몰라 지금 트롱코드 못 열고 어떻게 켠게? 유튜브에 찾아봤어 오 짱나봐 야씨 이거 너 따위나 왜지? 봐봐요 걔나 봐 카메라 다 봐봐 진짜? 아 짜증나 자 승차감 느껴볼 준비하세요 갑니다잉 통풍시트 너무 행복하네 나도 나 그게 진짜 너무 예쁘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삼척 바다다 바다 삼척해수욕장입니다 바다 자 어우 그네 타야 되겠다 으하하하 우와 모래 고운 법 봐 어우 누가 이렇게 봉초를 풀었어 어휴 진짜 개념 없는 놈들 어휴 판매를 왜 이렇게 켜? 담배꽁초를 왜 버리고 으하 오오 흔들그네 타는 중 3초 5초 질리에서 하핳 지금 나사 풀릴 것 같아 와 야 맑아 다행히도 비가 안 온다 우리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자마자 대게 파티하려고 대게 먹으러 왔는데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여기 바다 구경하고 있어요 바다 삼척바다 요즘에 삼척으로 많이들 여행 온다 하더라구요 4시간이 걸려서 힘들게 왔어 근데 좋다 오니까 뻥 뚫린다 역시 바다 비교 크다 사자 아니야? 진짜 귀엽다 팔짱 좋다 오 추루다 추루 안녕 먹어 쭉 가는 걸 보고 싶다 근데 우리 숙소에서는 뭐이잖아요 여기서 먹고 싶다 우와 예쁘다 이거 성이야 성 너무 예쁘다 우리 셋이 한번 찍자 진짜 매너 없다 그치? 아니 포토점에다 신발을 벗어놓는 진짜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럼 굳이 여기다 민폐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모르는 거야 그치? 내일 제발 비 안 왔으면 좋겠다 비 안 와가지고 물로 물에 발 담그고 싶다 우리 이거 인생네컷 찍으러 간다 3초까지 와가지고 인생네컷 찍어 드디어 밥 먹으러 간다 포스 4개 되게 많이 먹어야지 여기를 계약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8분 남았네요 우리 3명이니까 중간국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2만원짜리 없잖아 얘 2마리고 얘 3마리 뷰 좋은데 우리 예약해서 지금 뷰를 여기로 잡아볼게요 오 뷰 좋아 바다 뷰 진짜 배고프다 오우 상의 첫번째 이거 뭐야? 여기 룩사발이에요 룩사발 여기는 야채인데 여기 서당으로 찍어서 세랑 같이 이렇게 다 가져주세요 짠 내가 3개 줄게 너도 못 먹자 짠만하진 거 맛있겠다 짠 짠 새우 버터고이 와우 너무 맛있다 오징어슨데레 이게 오징어슨데레 처음 먹어도 음 맛있다 새우 버터고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동마리 되게 맛있어 와 되게 맛있겠다 되게 되게 맛있겠다 되게 되게 맛있겠다 이게 소스가 이렇게 달게 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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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 이렇게? 진짜 맛있다. 짱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엄청 오동통통해. 진짜 맛있다. 그래서 진짜 되게 맛있어. 난 또 안 빠지냐?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이렇게 빠지지? 진짜 맛있다. 오, 이렇게 됐다. 그치? 그치? 나도 잘했어. 엄청 많아, 살. 살이 꽉 찼어. 너무 맛있다. 오, 맛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 청왈 젓갈이에요. 이걸 조금씩 올려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찍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멈추고 싶지 않네. 개딱지볶음밥. 쉐물 라면. 우와, 은어 들어가는데. 낙지 아니야? 낙지 들어간 거. 젠진하시네요. 먹을 거잖아요. 예. 코코알. 맛있다. 내장볶음밥 나 안 좋아하거든. 맛있다. 다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배 터지게 먹었다.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배불러니까 지금 막 졸려. 큰일 났어. 그리고 빨리 먹어야 돼, 이제. 미인바위 안 갈 거야? 미인바위 안 갈 거야? 너무 늦을 것 같지 않아? 오늘 그냥 좀 쉴까? 오늘 쉴까? 내일 좀 빨리 먹어야 돼. 오늘 쉴까? 배불러. 빨리 오. 여기에 맛있는. 뭐? 순두부. 순두부젤라. 두부젤라토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후식이 너무 매려워. 순두부젤라토. 이거 먹으러 갈 거잉. 이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순두부. 맛있겠다. 코코넛도 있다. 일단 순두부랑. 이거 막고 김치랑. 순두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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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진짜? 야, 진짜. 비주얼. 쩔어, 쩔어. 음. 치즈 맛있다. 응. 어우, 치즈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게 맛있다. 이거 먹자. 이거 먹으니까. 무 맛이 항상. 이거 맛있다. 고소고소하고. 고소고소하고. 약간 부유 같으면서도. 이게 맛있다. 역시 오리지널 최고야. 깝치면 맛있다. 근데 얘 깝쳤는데 맛있다. 근데 이. 뭐 하나 맛 세팅하고 있어. 맛있다. 맛있다. 아, 뭐하네. 해양영화제라고. 30일날. 제 1회래. 응? 1회? 어. 크라인먼. 순식하고. 진짜? 30일날. 크라인먼? 응. 30일날? 30일날? 몇 시? 30일. 7시에 신청. 대박 시. 7시에 늦잖아. 어, 6배. 아, 크라인먼. 3시간. 어어. 오늘 오라고 해. 여기. 유연이가 자꾸 전화해. 저는. 여기는. 저희가 묵는 속сое 도착했습니다. 오, 깔끔. 너무 깔끔. 너무 깔끔. 좋다. 그리고 여기는 복층이에요. 오, 조명. 복층은 우리가 좀 힘들어. 우리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좋다. 오, 야 깔끔 깔끔. 여기도 위에도 에어컨이 따로 있네? 좋다. 아, 야 잘 잡았다. 아, 좋다, 좋다. 오, 좀 깨끗하다. 여기 창문 열면 여기. 오, 수영장 있지, 수영장. 오. 좋다, 좋다. 아, 힘들어. 4시간을 이렇게 운전하고 밥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졸렸네. 너무 비가 온다. 오늘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 쉬고 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시간에 쭉 돌아다니고 발도 담그고 내일 비 온다고 했지. 짜증나. 비 안 오기를 바라면서 내일을 위하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영장입니다. 우와, 밤에 보니까 이쁘다. 또 있어, 수영장? 우와, 어디서 수영장이네? 우와, 어디서 수영장이네? 우와, 저기까지 계속 수영장이네?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네? 또 화려하네. 오, 속도를 잘 샀다. We are Pension 입니다. 오, 좋다. 여기 되게 좋다. 삼척 펜션들을 봤는데 엄청 막 컨디션이 좋은 곳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 괜찮다, 여기. 그리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십니다. 직원분도 엄청 친절하십니다. 여기 동마도 수영장이네. We are Pension 우리 차 여기다 세워놨어요. 이 차는 이제 제껍니다. 어? 왜 불이 들어왔지? 가까이 오니까 불 들어온 건가? 어머나, 얘 되게 똑똑해. 저 차 벗겄어요. 제 차예요. 내 차 쫄지? 그치? 내 차 쫄지? 언제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차가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아, 시끄러운 커플들. 무슨 뭐, 이민가세요? 야, 너무 괜찮다. 이거 4개로 너나져있네? 그래, 우리 이런 거 챙겨 먹을라이야. 나 되게 꾸심어. 근데 왜 그래, 우리? 왜 이렇게 빌빌대? 살 빠져서 그래. 살 빠져서 빌빌대는 게. 다이어트 하면 안 돼, 그래. 건강 해치는 건. BHC 치킨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치맥하고 나도 맥주 먹는다. 오, 알콜. 향주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먹고 내일 힘내서 돌아다니자. 어, 맥주 맛있는데? 음, 치킨 맛있는데? 멍주 맛있게 됐습니다. 이 멍주 anti-팀 nochmal,